1 플러스 안으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한우를 검색하세요 경성한우 경성한우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스픽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키아벨리입니다 정치를 보는 마키아벨리 추석 이후에 민심은 어떤지 또 정치권의 여러 움직임들 활발한 움직임이 있습니다만 전문가와 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최고의 전문가입니다 박진영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명절 잘 세셨고요 잘 세지 못합니다 요즘 대다수 명절들은 국민들이? 네 왜요? 근데 특별히 뭐 저도 뭐 이제 집안에 환자가 있어가지고 의료 대란을 직접적으로 한번 피부로 맞이해봤습니다 아니 그런데 어제 그젠가 추석 연휴 기간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해서 야 야당에서 뭐라고 그랬는데 의료 대란 없었다 우리가 잘 관리했다 라고 했는데 실제로 겪으셨다고요? 아니 한덕수 총리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야기하는 의료 대란이라는 것은 국민들이 또 수백 명이 목숨을 잃는 이런 사태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실제로 현장의 병원에서는요 수술을 제때 못해서 연기되고 그 다음에 응급환자들이 뺑뺑이 돌고 가는 것은 그대로 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혀 편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국민들의 목숨을 우습게 보는 사람들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표는 거짓말이거나 과장 아예 사람이 죽어나가야 대란이다 이런 뜻이었다 이런 표현이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의 뇌핏을 심리상태에 맞춰준 발언일 뿐인 거죠 아니 그리고 또 기사를 찾아보니까 원래 작년 추석 때 응급실을 이용한 환자가 3만 4천인데 올해는 2만 4천으로 1만 명 정도가 줄었대 이런 거는 국민들의 불안심리가 반영된 거죠? 아예 안 가버리는 이번에 교통체중이 심했다는 이야기 못 들어보셨죠? 맞아요 맞아요 역대급으로 편했어요 네 그만큼 이번에 고향에 가시는 분들이 줄어들었고요 오죽하면 명절에 생선 조리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까지 돌았습니다 생선율은 왜요? 혹시나 생선 먹고 아 배탈 나면? 배탈 나거나 이런 일이 생길까 봐요 그게 일부 반국가 세력들의 괴담이 아니라 국민적인 염려가 걱정이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이번에 지구온난화의 영향인지 추석 연휴에도 폭염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귀향객들도 적었고 음식을 먹고 이렇게 추석 분위기를 즐기는 것도 굉장히 부족했고 그게 국민들이 내 목숨은 국가가 어떻게 안정을 보장해 줄 수 없으니까 내 스스로 생길 수밖에 없다는 불안감 때문에 스스로 조심하고 축소하고 안정지향적이고 그렇게 지낸 거죠 그렇군요 지금 박 선생님 말씀 따라와 보니까 저도 산소를 갔다 오는데 역대급으로 빨리 갔다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아예 길에 안 나서시는 분들이 많았다 그러면 국민들이 다른 일상생활도 아니고요 정말 추석 1년에 한 번이잖아요 그리고 성묘 자주 가시는 분도 있겠지만 많아야 추석 설 한식 정도고 아니면 1년에 한두 번인데 그런 것도 안 한단 말이에요 국민들이 못하는 거네요 이거 일종의 공포 아닙니까 공포죠 공포기도 하고 이게 이른바 우리 정부의 의료체제의 붕괴가 핵과적화를 안 그래도 급속도로 코로나 이후로 진행되는데 더욱더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도 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직접 환자도 있다고 하시니까 보건복지부 장관 그러고 또 한덕수 총리는 지난번 대정부 질문에서 화도 내고 그랬잖아요 너네 맨날 괴대만 퍼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런 게 국민들이 현장에서 보잖아요 또 듣잖아요 주변에서 이런 말이 통할까요? 이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포기했죠 어떤 기대치라든가 변화할 가능성조차에 대해서도 포기한 것 같고요 다만 이게 국가 경제의 붕괴로 또 이어질까라는 연속적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부에서 하는 말을 믿지 않고 믿지 않는 거죠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만이 아니라 정부 전체에 대해서 포기한 것 같으신다는 저는 고향이 영남 쪽인데 영남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찍었던 분들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해서 어떤 방어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변명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다 수긍을 합니다 잘못 찍었다? 네네네 영남 중에서도 북쪽이 있어요 북쪽이 있어요 경북이 그래도 지지율이 가장 덜 빠진 곳인데도 국정수행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면 긍정보다는 부정이 훨씬 많은 거죠? 대구 경북도 네네네 그분들도 실제로 보수 정당을 지지하고 정치적 색채가 보수적이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이재명 대표와의 비교 민주당과의 적대적 감정을 내려놓으면 제가 보기에는 윤석열 대통령 좋아하는 사람은 5% 10%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뭘로 국정운영을 해가요? 국정운영 안 하잖아요 듣고 보니 말씀 맞는데 그럼 문제잖아요 이런 게 일상이 무너지고 있는 게 국민들의 삶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대한민국 역사상 이런 정부는 없었습니다 독재자들조차도 독재적 방식으로 정부를 운영을 했어요 목표가 있었어요 하물며 이승만 정권은 북진통일도 한다고 하고 박정희 정권은 경제개발이라도 한다고 하고 전두환 정권은 정말 극단적인 학살자 정권입니다만 3조 호황에 맞춰서 경기라도 살려서 그것만으로라도 국민들에게 인정을 받겠다 그런 정책을 폈는데 이 정부는 정책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도도 없고 하려는 의지도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이해도 없고 의지도 없는 사람은 왜 대통령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까? 선거에서 이겼으니까 그 자리를 즐기기도 하고 권력을 향유하고 권력을 내려놓으면 내려놓은 권력자가 당하는 과거사를 본인이 직접 칼질하면서 겪었잖아요 그런 것들이 두려워서 저는 권력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아주 짧게 얘기한다면 부부가 감옥 가기 싫어서 대통령 하고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검찰총장이 되고 하는 과정들도 똑같은 거 아닐까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의 공범자들의 2심 선거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서울중앙지검장 그 전에 고위직 검사 시절부터 이건 문제가 있었던 거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 서울중앙지검장이 되고 검찰총장이 되고 대통령이 되는 이 과정 자체가 저는 길 자체가 잘못된 길들이었다라는 저 역시 후회가 됩니다 검찰에서 하여튼 막고 막고 틀어막았는데도 안 됐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일부 공범만 기소되고 형사처벌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막연한 의문이지만 김건희 씨가 주가 조작에도 연루될 정도고 굉장히 씩씩한 다운표치고 이런 사람인데 그런 일만 했을까 하는 의혹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그러니까요 교통신호 위반하는 사람이 한 번 하고 걸리겠어요? 여러 번 하다가 걸리는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거겠죠 그런데 그런 줄 알고 결혼했다고 봐야 되고 그것을 알면서도 무마해왔다고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추석 민심은 뭡니까? 하여튼 직접 만나보시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 이게 민심인 것 같아요 특히 김건희 씨에 대한 민심은 이미 포기당겨요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도 좀 답답한 게 현안이 많잖아요 말씀하신 기후위기 대응 없다 물가 너무 엄청나게 올랐다 임금이 줄었다 실질임금이 거기다가 김건희 씨 관련 비리나 특검해야 된다 이런 것도 있고 의료대란도 있고 이렇게 현안이 많은데도 국민들이 그걸 다 쫓아가면서 해제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는 상황인가요? 국가위기의 근원은 윤석열, 김건희 두 사람이라고 이제는 다 좁혀져 있어요 다만 이런 정권을 계속 끌고 갈 것이냐 끌어내릴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법률 제도적인 측면에서 국회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 여기에 이제 귀결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심리적으로는 정권 교체와 다를 바 없다 이 정권 끝났다 이런 민심이다라고 이야기하던데 추석 연휴 말미에요 우리 박진영 교수님도 그렇게 100% 동의하고요 그런데 법률적 권한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의 국회의원이 그렇게 저처럼 평론하고 끝나면 안 되죠 행동으로 옮겨주셔야죠 그 김민석 의원이라는 한 사람에게 최소한 지역구에 15만 명, 16만 명의 유권자의 대리된 의견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가지고 실천을 해주셔야죠 그 방법을 찾아내셔야죠 그게 민주당의 숙제이겠네요 민주당의 숙제이기도 하고 저는 야권의 숙제이기도 하고 좀 더 확대한다면 같은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국회의원이라는 국민의 대변자가 됐기 때문에 그분들도 똑같이 이런 책임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끝나자마자 예고도 돼 있었는데 뉴스토마토에서 김건희씨의 총선 개입 또는 보선 개입에 대해서 조금씩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좀 아쉽네요 아쉽다는 건? 네, 지금 나온 게 엠모씨라고 이야기되던 명태균씨 관련돼서 녹취 관련 내용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김건희씨가 보낸 직접 문자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게 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이제 일종의 빌드업 아닌가요? 빌드업이라며 게임을 하는 듯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이 어떻게 되냐면 범죄자 아닙니다 범죄자가 아니고 사건을 재밌게 풀려갈 때 쓰는 표현인데 주범에 해당되는 김건희씨가 이슈의 중심으로 떠오르지 않고 공범에 해당되는 이주석 대표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언론에 도마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뉴스토마토가 터뜨리는 방식이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은 김종인, 이준석 내일은 뭐 또 다른 사람 그다음 월요일에는 김건희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글쎄요 저는 기사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었어요 취재를 꽤 한 것 같긴 하죠, 그렇죠? 여러 사람 통화도 많이 하고 결국은 김건희씨 문자가 딱 나와야 되거든요 그거 없이 보도할 것 같지는 않은데요, 어떻게 보세요?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보는데 왜 이렇게 뜸을 들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매체의 효과를 높여서 인지도를 높이려고 하는 마케팅 전략인 건지 아니면 한편으로 쫄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전 전자로 봤어요 뉴스토마토가 아직은 일반 국민들에게 좀 생소하니까 이번 기회에 인지도도 높이고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걸 좀 알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하는 거 아닐까 싶었는데 그렇기는 한데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제 스타일은 일단 먼저 핵펀치를 던진 다음에 장가지러 가는 건데 이게 옛날식 마케팅 방식이에요 요즘 바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 방에 끝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 내용을 알잖아요 내용을 알죠 대충은 그랬을 거다 그러고도 남았을 거다라는 건데 하여튼 근데 선거 개입이 점차 확인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건 사실인 거죠?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심각하죠 대통령의 선거 개입도 탄핵 사유인데 대통령의 법률적 지위를 이용한 사인이 선거 개입을 했다 국정농단 사건이죠 그렇죠 대통령 부인은 대통령과 함께 살긴 하지만 그냥 우리랑 똑같은 시민의 한 사람일 뿐이죠 법률적 지위가 없고 국정농단이죠 사인에 의한 국정농단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유와 같아지죠 또 하나 궁금한 건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무속인이다 아니다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허풍이 많다 이런 얘기도 있고 기획사를 한다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근데 별반 뚜렷이 잡히는 건 없고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대단한 사람 같아 보이지 않기도 하다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대통령과 대통령 부인과 급속도로 가까워질 수 있고 구체적인 힘도 쓸 수 있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우리 김건희 씨라는 분이 별반 대단치 않은 분이었기 때문에 스스로 생각하기에 학력 조작 의혹도 나오고 다양한 경력 조작 의혹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별반 대단치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통해서 대단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어 하잖아요 석사학위가 필요하고 박사학위가 절실히 필요한 없어도 되는데 사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들하고도 저는 뭐 격이 없게 지내지 않았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대통령실 공사 관련해서 나오는 업체들 보십시오 과거 이명박 정부 때 비리 의혹이 나오면 대기업이 나옵니다 글로벌하게 뭐 바하마 군도의 페이퍼 컴퍼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우리 김건희 씨 관련 의혹된 사람들은 아 이 회사가 면허증이 있는지 없는지 조달 등록이 돼 있는지 없는지 하는 그런 수준의 업체들이 지금 의혹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딱 김건희 수준에 딱 맞는 사람들 아닌가요? 동해안에 석유 나온다고 어디 시초업체 얘기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구멍가게 그게 김건희 수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명태균 씨라는 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게 뭐 그분한테 모욕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김건희 수준이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 박진영 정치평론가시고 실제로 정치필드에서 많이 뛰어보셨고 선거기획도 하셨을 거고 다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잖아요 정치에서 하는 일들 필요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이 MC라고 알려지기 전에 명태균 씨 아셨어요? 이름 얼핏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경남 쪽에서는 좀 아는 분이 있더라고요 얼핏 들은 적이 있다? 그럼 사실은 모른다고 말해도 크게 다르지 않네요? 그렇죠 만난 적은 없고요 만난 적은 없죠 경남 쪽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걸 얼핏 들은 적이 있다? 지난 총선 때 제가 이 소문을 들었어요 그건 이미 윤석열 정권 직권식이잖아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아는 정치평론가들 있지 않습니까? 민기회 가는 우리 박성민 대표 그다음에 그분은 아무래도 좀 국민의힘에 가깝죠 그리고 저기 명지대 김영중 교수 그분도 국민의힘에 좀 가까운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나마 고성국 박사 정치 기획하고 컨설팅하는 그분은 좀 태극기에 가깝고 메이저급으로서 뭐 약간 좀 많은 분들 장성철 소장 거기는 좀 후배고 그런 시기고 민주당 계열이 오면 누구 뭐 이렇게 그렇죠 손으로 꼽고 양정철 이런 정치기획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로 다 알죠 그런데 이 사람은 제가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윤석열 정권 들어서 갑자기 부각된 사람이다 라는 거 그럼 이것도 진상을 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상을 밝혀야죠 밝혀야 되는데 이 명태균 씨라는 분이 법률적 위반을 했다거나 이건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중간에 전달하는 나온 문자로 보면 전달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분이 만약에 정치 컨설턴트하고 기획사를 한다면 기획하는 입장에서 양쪽의 의견을 또 들어서 조율해 줄 수 있고 본인의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적인 선거의 영역에 정당의 업무에 개입해서는 안 되는 사람 사인 즉 김건희 씨가 그분이 오다에 의해서 이 일이 진행되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수사해야죠 국정농단 사건이라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수사 안 하잖아요 수사 안 하죠 그럼 또 특검 거부권 그렇게 가는 순서가 도돌이표가 계속 되겠죠 또 하나 궁금한 건 정치판에서 5선 의원쯤 되면 그래서 상당히 다선 아닙니까? 아무나 못하잖아요 김영선 의원이 5선 의원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자리에 앉을 때도 명태균이라는 사람이 상석에 앉고 김영선 의원이 옆에 보좌처럼 앉아 있었다 기세가 등등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 사실관계는 제가 확인할 수가 없고요 언론 보도가 사실이라 치면 추론하자면 공천 준 사람 원래 정치의 계보가 뭡니까? 보통 계보 정치 이런 게 아니라 계보보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박진영계는 박진영 때문에 국회의원 된 사람들의 모임 그렇죠 아니면 박진영한테 선거 잡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과거 구태정치의 계보 정치거든요 그러면 상석이 안 된 거죠 우리 영화라든가 일본이 전형적인 파벌 정치지 않습니까? 파벌의 보수는 은퇴하더라도 공천권과 그다음에 정치적인 자금을 가지고 후배 현역 정치인들을 지배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하기도 하고 아들이 하고요 이제 보수가 되는 거예요 고위치미계 아베계 뭐 이런 것처럼 보수가 상석이 안 된 거죠 공천 준 사람이 상석이 안 된 거죠 제 추론입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의아하다 이런 얘기도 그러면은 명태균 씨가 이른바 김건희 씨와 훨씬 더 가까웠나 뭐 이렇게 우리가 또 의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하여튼 문제는 밝혀야 되잖아요 수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고 이럴 때 돌파구는 뭡니까? 특히 국회 차원에서 돌파구는 국정조사밖에 없죠 국정조사 네 국정조사가 만능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쓸모있는 도구도 되는군요 그렇죠 이 사건은 사실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사인이에요 사인이기 때문에 국정조사를 하더라도 이 출석 요구와 그 다음에 이것을 거부하는 과정들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자료 제출할 것도 없을 것이고 그런 부분들에서 좀 만만치 않은 측면이 있죠 그러나 지난 박근혜 국정조사 때 보면 노승일 씨라든가 제가 기억나기로 고영태 씨 주변 분들 차승택 이런 분들 국회에 불려나왔어요 불려나오기도 했고 나름대로 거기에서 어느 정도 진실을 밝히기도 했거든요 이건 사실은 국회의원의 능력의 문제하고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뭐 안민석 의원 늘 칭찬하잖아요 안민석 의원이 남들이 안 하는 정유라 씨 관련되는 일들을 몇 년 동안 추적해가지고 그런 성과를 낸 것 아니겠습니까 탐정하듯이 해야 되는 거거든요 수박 거달다듯이 호통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했어요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 당시 안민석 의원 보면 택시 타고 현장까지 찾아갑니다 찾아가고 산속에도 가고요 그럼 비서진도 굉장히 고생을 했겠네요 비서진보다는 본인이 직접 다 그래요 그런데 그 조사 역량이 의원실에 다들 있습니까 일단 사람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445679 최소한 의원실에 작게는 7명에서 잠깐만요 지금 445679가 뭐예요 의원실 급수보장한 숫자죠 4급 공무원 4급 공무원만 2명이다 445679 그 다음에 인턴이 거 이렇게 해서 한 8명 되잖아요 후원회까지 쓰면은 그 인원 가지고 뭐예요 쓸데없이 운전시키고 지역구 관리하지 말고 이런 데 쓰면 되죠 미행이라도 붙이겠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수사 잘하던 사람 같은 경우에 은퇴하면 스카우트 해오기도 하고 스카우트 해오죠 안민석 의원이 그렇게 했어요 안민석 의원이 실제로요 전직 수사관한테 도움도 받았어요 그러면 성과가 나올 거 아니에요 네 수사는 법이 있을 테니까 국회에서 그런 역할을 해주기를 한번 기대해보고요 민심이 이제 하여튼 추석 민심이 이렇다 정말 정말 지긋지긋하다 지긋지긋하죠 하나도 기댈 게 없다 그러더라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잖아요 근데 총선 때 그걸 한번 깬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이 근데 몇 석 차이로 안 돼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지지부진한 상태인데 또 민심이 드러나는 게 10월 16일 재보선 때 아닙니까 일단 지역에 이제 군수선거들이 몇 개가 주목되는 게 있는 거 부산금전 같은 게 구청장 선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울시 교육감 선거도 있는데 스픽스에서도 지금 교육감 후보들을 연쇄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의미를 좀 분석해 주시겠어요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교육감 단일화 하는 단체의 대표님하고 같이 뵀어요 토론을 잠깐 했는데 간단하게 결론 내리시더라고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 탄핵 이게 이 서울시 교육감 선거의 목표다라고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수도권에서 윤석열 정부의 탄핵의 단초를 교육감 선거에서부터 꽤 가는 것 이것이 10월 16일 보궐선거의 목표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 덧붙이자면 기초단체장 선거는 관심 좀 꺼주십사 정당에서 조금 줄여주십사라는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건 어떤 의미이세요? 거기는 그야말로 정치인들의 선거판이잖아요 교육감 선거와 달리 일단 호남에서 두 군데가 이루어집니다 이기나 지나 민주당 계열에서 누가 되는 게 야당에서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조국당과 민주당이 경쟁하는 곳과 갈등구조가 뉴스거리로 나오는 게 별로 의미가 있을까요? 별로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지들끼리의 다툼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미 저는 사실 조국혁신당에서 후보를 내지 않기를 내심 바랐습니다만 후보를 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제언을 드리자면 언론 기사가 안 나오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두 당의 공의 그런데 조국혁신당은 왜 그렇게 기초단체장을 만들려고 애쓰는 걸까요? 정당의 원래 속성인가요? 아니면 아니 뭐 제가 보기에는 정당정치와 조국혁신당의 본질적 정체성을 이해 못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조국혁신당은 단일주재 정당이잖아요 윤석열 탄핵을 위한 검찰개혁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빙선 그렇죠. 세빙선이 얼음도 안 오는데 따뜻한 남쪽 나라 곡성하고 영암에 가서 왜 출동을 합니까? 세빙선은 얼어있는 거 동토의 땅에 출동을 해야죠 내부 경쟁이잖아요 지금 내부 경쟁할 시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판단력이 저는 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국혁신당이 단일주재 정당이고 그다음에 한시적 정당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 정당을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끌고 가고 싶은 사람이 그 당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했던 얘기는 3년은 길다라는 한마디였는데 그렇죠. 그걸 해야죠 윤석열한테 가장 핍박받은 사람 나다 내가 깃발 들고 나가서 내 몸이 부서지더라도 싸우겠다 그러니까 조국혁신당의 핵심이었죠 아니 민주당이 호남 기득권이고 호남이 오히려 혁신되지 못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사실 국민들도 많이 알죠 국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도 이번에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국경들 다 떨어진 거잖아요 그건 맞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를 끝장을 내고 난 이후에 호남에 와서 민주당 영토를 다 뺏어가도 좋은데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다. 이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선후를 봐야 된다 그렇죠. 정치인은 무엇을 먼저 할 것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게 정치인의 그릇을 보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겠네요 저 정치인이 뭐를 앞세우나 그러니까 사적인 것도 사실 있죠 다 정당도 그렇고 자기 이속도 챙기고 개인도 그런데 앞에 뭐를 두느냐 이준석 대표가 선당 우사하는 사람 단 한 명도 보지 못했다 저 동의합니다. 하물며 저는 정치적 욕심이 없는 대표적인 분으로 꼽는 문재인 대통령조차도 사심이 51%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다 그렇습니다 없어 보일 뿐이다 뭐 이런 거죠? 아니 뭐 포션의 문제죠 사심이 99%인 사람이고 51%인 사람이 있는데 사심이 49%인 정치인은 저는 전 세계에 당한 명도 없다고 봅니다 사심은 무조건 51%입니다. 최소한 그렇죠. 사심이 작으면 아예 정치를 안 하겠죠? 그렇죠. 안 하죠 알겠습니다. 금정부도 의미가 없습니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이 전략적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이런 요사가 잘 나온다 그렇다면 키워야죠. 키워야죠 부산에서도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고 키워야 되죠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전략적 판단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왜? 더 큰 판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 교육감이라면 그리고 이길 가능성 여기는 상대적으로 많이 높기 때문에 금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후보가 단일화하든지 이런 가능성은 살아있나요? 단일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판이 더 중요하다 네. 판이라 해서 할만하다고 했는데 쳐보십시오 합쳐도 안 돼 그런 패배주의가 오히려 더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동력이 상실되고 앞으로 더 상실될 수도 있습니다. PK지역에서 네. 알겠습니다. 서울시 교육감 진보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이건 좋은 현상인가요? 뭐 저는 좋은 현상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당공천이 없는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당공천을 하지 않는 것을 전형적인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서울시 교육감이라는 막중한 자리를 책임진다는 거 논센스라고 봅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당에서 의사표현도 못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 우리는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간접적으로도 못하는 거죠? 간접적으로도 못하죠 선거법 위반이 되는 거죠? 네. 사실 논센스잖아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진보 보수가 누구냐를 따라서 알아서 투표해버린단 말이에요 정치적 성향을 보고 투표하는데 정당공천하지 말라고 눈 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도 자기들끼리는 나는 보수 후보다 나는 진보 후보다 라고 말하잖아요 나는 파란색 입고 다니고 저쪽은 빨간색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합니다 아 색깔도요? 네. 이게 코미디입니다 아 코미디네요 네. 코미디고 저는 제가 사실 이 선거 설계하는 데도 실무자로서 참여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 심의사의 요구가 강했습니다 정당공천하는 게 맞아요 차라리 정치색을 빼려면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별개의 시점에 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제가 내는 아이돌 중에 하나가 전국 동시지방선거 없앴으면 좋겠어요 없앤다는 건 어떤 의미죠? 지역별로 알아서 하는 선거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뭐 강원도는 2026년에 하고 네. 서울은 2030년에 하고 시기도 강원도는 봄에 하고 서울은 여름에 하고 지방선거하고 같이 안 해가지고 교육감선거는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저는 광역시도지사 선거도 전국 동시지방선거를 안 해가지고 정권심판론 또는 정권안정론으로 안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지방자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해줬으면 좋겠어요 미국 같은데 그렇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런 방법은 어때요? 2년마다라도 좀 바꿔가지고 지금은 한 당이 서울 같은 경우에 보면 국민의힘이 시장과 시의회를 다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의회에 의한 시장 견제가 전혀 안 되고 그 다음엔 또 민주당이 다 먹고 이런 구도가 반복되잖아요 집행부와 견제하는 의회 선거를 같이 하는 것도 저도 문제라고 봐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무지목매한 행정주의자들이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같은 시기에 합치자라고 하는 말도 돼도 않은 소리를 하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렇습니까? 그러면 정권심판론이나 정권교체론이 어느 바람이 더 세게 부느냐에 따라서 국회도 완전히 요동칠 거 아닙니까? 몰빵이죠 몰빵 그럼 견제와 균형이 왜 존재해요? 민주주의의 본질이 견제와 균형인데 민주주의의 뜻이 모르고 효율성을 내세우는 그런 개발 독재주의자 같은 사람들이 민주당 계열 정당에도 있어요 아니 효율적일 건 뭐가 있습니까? 한꺼번에 하니까 돈 적게 준다 한 분만 투표하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거 오세훈 시장 그런 사람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지구당 없애자고 하잖아요 그럼 서울시에 동사무소도 없애지 그래 서울시에 교통도 좋은데 전부 다 서울시청에 와서 서류 뗄 거 다 떼면 되지 그 생각하고 똑같은 거예요 풀뿌리 민주주의가 필요한 거고 그다음에 지역의 자치공동체가 필요하니까 동사무소도 있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구당 말씀을 하셨으니까 추석 연휴 끝나고 첫날에 한국일보 일면톱이 그거였어요 지구당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재명 한동훈이 있고 반대하는 오세훈이 있다 이런 식의 구도였어요 조국도 있고 그래서 부활하자는 쪽은 구시대적 구닥다리처럼 보이고 부활 안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투명한 부패하지 않은 세력처럼 보이는 구도가 있어요 지금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서울시장 뭐하러 뽑아요 옛날처럼 관선을 해서 중앙정부에서 내리고 꼽으면 되지 선고도 해야 되고 귀찮고 선거 비용도 많이 쓰이는 게 다 국민의 열쇠인데 그런 식으로 확대되는 이야기인 겁니다 이게 아니 근데 지구당을 왜 없앴죠 그때? 그 당시에는 이제 돈 먹는 하마라고 해가지고 우리의 2002년 대선 때 차태기 사건도 있었지 않습니까 금권선거가 횡행하니까 지구당이 비리의 온상이다 이렇게 해서 없앴죠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없애는 것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 과정에서? 민주주의 발전 과정은 아니고요 한국 사회의 금권정치의 특수한 상황 탓이라고 봅니다 원래 지구당을 없애면 안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고 민주주의라는 것이 밑에서부터 차곡차곡 쌓아 올라와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거꾸로 내려가는 그런 정치는 맞지 않잖아요 지구당이 없으니까 어떡합니까? 경선 안 하죠? 중앙당에서 내리고 꼽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게 민주주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지구당 대신 지역위원회가 있는데 차이가 큽니까? 비법률적 기구죠 비법률적 기구이기 때문에 이거 털려고 하면 법률적으로 다 문제가 되는 거고요 풀뿌리 민주주의부터 법률적인 구성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위에 상층불 구성요건을 갖춘다는 게 말이 안 되죠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이 없다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뭡니까? 아래로부터 위로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구당이 부활했다 그럼 정치 변화가 뭐가 있어요? 일단 당장 국민들이 바로 중앙당에 안 가고 지구당 가서 항의하면 되죠 옛날에 많이 그랬어요 지구당 앞에 가서 항의하면 되죠 그리고 지구당 가서 지역위원장한테 민원이라든가 지역 내에 어떤 문제점들을 토론하고 그다음에 항의하고 해결할 수 있죠 맞아요 옛날에 그래서 지구당 사무국장이 여야 1당의 사무국장들은 굉장히 바빴던 것 같아요 민원도 많이 하고 그렇죠? 국회의원이 다 들을 수 없고 어디는 국회의원이 아닌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사업도 하고 그럽니까? 교육활동? 교육활동은 지구당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문제가 뭐냐면 대한민국의 황당무기한 포각구조 중에 하나인 선관위가 그걸 독점하고 있어요 민주시민교육을 법률적으로 독점하고 있어요 그렇죠? 선관위 해체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선관위가 정당의 역할을 빼앗아서 지금 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이에요 보통 선관위라고 하면 위원의 구조이기 때문에 선거가 있을 때 위원들이 구성해서 역할만 하고 공무원들 파견받아서 하면 되잖아요 우리나라 헌법기호예요 일상적으로 선관위가 선거 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일상적으로 할 일이 없잖아요 선거가 없으니까 뭐 하냐면 민주시민교육하고 그다음에 일상적 정치활동을 규제하는 역할들을 선관위가 해요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게 자첫 웃기는 이야기예요 일상적으로 정치활동을 해야죠 사실은 일상적인 사전선거운동 아닌가요? 그게 민주주의예요 4년 동안 열심히 지역구에 다니면서 인사도 하고 지역구 현안도 챙기고 그러니까 우리 일꾼 같아 뽑아주자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사전선거운동으로 선관위에 고소고발 조치 당하는 겁니다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기구가 선관위인데 선관위와 지구대학 문제가 한국 사회의 특수한 하나의 상황적 여건 때문에 발생한 거거든요 선관위가 과거 우리 훈사독재정권 시절에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관권 선거를 하던 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라는 헌법기관을 독립적으로 줘서 감시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공무원들이 선거 개입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그럼 선관위가 없어야 돼요 그런데 자기 조직 논리가 생겨서 선관위가 계속 커지고 있고 여기에 또 문제가 뭔가 하면 선관위하고 사법의 결탁현상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죠 선관위 위원장은 무조건 대법관이 되니까요 그렇죠 그것도 웃기는 이야기예요 그런 정치라든가 민주주의 실행 업무를 해보지 않은 법률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거기가 있으니까 법률적으로 정치활동을 옥죄는 역할들을 선관위가 앞장서서 하고 민주주의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박선생님 말씀을 쭉 따라 들으면 지구당 부활이 필요할 때가 있었다 그렇죠 돈 먹는 하마일 때는 그때를 없앴어야 돼요 그러나 지금은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어떤 진지 역할을 하기 때문에 부활해야 된다 그다음에 선관위가 오만 거 다 하던 때가 있었다 실제로 옛날에 국회의원 선거 때 가보면 공무원들이 나와서 박수치고 그랬어요 경찰관들도 사복 입고 나와서 그런데 그 역사적 시기와 사명이 다 하면 그만둬줘야 돼요 그래서 정치 제도에는 절대적 선과 절대적 답이 없는 거예요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답이 있는 겁니다 제가 프랑스 선관위를 가봤어요 문 똑똑 두드리면 선관위에 문을 빼꼽니다 왜 하라고 프랑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직원 열몇 명 앉아 있어요 본부가? 네 우리 같으면 어마어마한 빌딩이 있는데요 네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부정선거 걱정 안 해도 되는 수준까지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의 극단적인 분들이 투개표 부정 이야기하냐 그럼 제가 엄중하게 이야기합니다 그거는 87년 이후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이야기인 거고 대한민국의 공정한 공무원 100만 명에 대해서 모욕하는 행위다 그렇게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네 그렇죠 아마 92년 총선 이지문 중위가 양심선언하고 이럴 때 30년 전 40년 전 이야기죠 지금은 새로운 시대로 가야 된다 그런 면에서 그럼 지구당 부호를 이야기하는 건 일종의 프레임에서는 분리하지만 필요한 일을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민주주의 비용이 대한민국에 굉장히 적게 쓰는 나라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정부 우리나라 1년 예산이 한 600조 정도 되죠 넘죠 600조에서 정책 실패로 날아가는 돈이 저는 최소한 10% 가까이 된다고 봅니다 뭐 더 될 수도 있습니다 더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자 감사해줘서 아예 그냥 세수를 줄이기도 하니까요 국회에서 헛돈 쓰는 거 얼마 될까요 600조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국회의원 기껏해서 300명이니까요 600억에서 600억 10% 한 1만 배 정도 1,000배, 1,000배 정도가 정책 실패해서 낭비되는 예산이 많을 겁니다 그러면 국회가 때로는 무능하고 부패하고 비리의 온상처럼 보이지만 워치독의 역할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회가 행정부에 비해서 전문성이나 역량이 축적이 덜 돼 있는 것도 사실이죠 인력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인데 그걸 빨리 저는 국회가 법률을 정비해서 늘려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기획예산처 같은 경우에도 갖고 오는 게 맞거든요 물론 이게 헌법적 상황입니다만 지금 이게 우리가 조세법률주의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이렇게 폭주하고 있고 아니 조세법정주의는 헌법사항이고 교과서사항이잖아요 그런데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정부에서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일부 권한만 가지고 있다 예산 범죄주의 편성은 정부에서 하고 그다음에 감액이나 조정 정도만 할 수 있을 뿐 조세법률주의는 돼 있는데 예산 법률주의가 안 돼 있잖아요 세부사항으로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민주화에 성공했다는 이면에 우리가 챙겨야 될 숙제들도 굉장히 많네요 헌법적인 불일치가 많은 거고요 아직도 72년 유신 제왕적 대통령제 헌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게 너무 많아요 실제로 국회가 가져야 될 감사권도 못 가지고 있었고요 예산 편성권도 못 가지고 있고요 폐쇄적 입법권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행정부가 입법권 더 갖고 있고 행정부의 입법이 더 많잖아요 그리고 행정부에서 통과시키고 싶은 법률을 국회의원들한테 토스에서 네 이름으로 해라고도 한다며요 많은 경우에 지금 사실 저는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면 저는 이게 살짝 의원 내각 제정 요소를 갖고 있는 국무위원 제도 때문이라고 봐요 차라리 미국처럼 완벽하게 갈라지는 상황이면 여야를 막론하고 이 정도 엉터리 정부가 들어오면 견제할 거예요 대통령이 정당에 개입할 수 있고 그다음에 당정협의회라는 형태로서 여야가 늘 조율하고 거기에서 예산 딜도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더 나가면 대통령이 눈에 띄면 국회의원이 장관이 되고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줄 서고 눈치 보는 거 아닌가요 저는 좀 더 건조한 순수한 미국식 대통령제가 오히려 상권 분립에 좀 더 맞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제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런 거고 사실 배우는 게 많아서 시간을 많이 보내긴 했는데 그래도 이건 꼭 여쭤봐야 되는데 대통령 부부가 또 해외 순방에 나갔습니다 19번째 해외 순방 체코 어떤 의미인가요? 까르교에 해가 진력에 이렇게 데이트를 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아마 그거 보러 갔다고 생각합니다 세계적인 관광지입니다 또 뭐가 있냐면 비틀즈 노래를 체코에서 민주화운동 당시에 틀었던 벽이 있습니다 유럽의 모든 청년들이 놀러옵니다 아마 그거 보러 갔을 거라고 봅니다 밤에 개 데리고 두 분이 산책하지 않아서 예측합니다 아니 뭐 하는 거는 무슨 원전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저는 체코 원전 수상하다고 봅니다 김종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체코가 원전을 건설할 돈이 없어서 60억 달러를 이유로부터 대출을 받았다 그리고 한국 정부에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가지고 체코에 지원해 줄 가능성이 있다라는 첩보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민주당 김종호 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자 이게 사실이라면 정부에서는 뭐라고 답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지 명확하게 답변을 하진 않았습니다 산업부 장관이 나쁘게 보지 말라는 건 시인한 거네요 사실상 이거는 또 알 수 없는 게요 무역보험공사와 수출입은행이 제가 기재부 소관인지 산업부 소관인지 명확치 않습니다 명확치 않은 상황인데 자 그러면 이렇게 이거 황당무기한 가설입니다 다 제 이야기를 다 믿지는 못하십시오 왜냐하면 저도 확인을 할 수 없습니다 체코에 돈 빌려주고 우리가 빌려준 존으로 원전 수주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자도 굉장히 적게 받으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자 거기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요 체코 원전의 24조를 우리가 벌 수 있다고 하는데 24조라는 것은 체코라는 나라에서 책정한 원전 건설 총비용입니다 그게 다 우리나라에 온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건설 비용은 40% 정도입니다 그러면 한 10조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10조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우리나라의 원전관리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미국의 법무부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국내법에 적용되겠죠 우리나라의 원전 수출에 대해서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재권 가지고 네 그렇죠 지식재작권 가지고 이제 댓글을 걸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지금 받아들인다면 여기서 지식재작권 문제로서 웨스팅하우스에 거의 뭐 제가 알고 있는 20-30% 정도 떼줘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뭐 그런 상황들이 된다고 봅시다 그 문제도 해결해야 되는데 그 문제 해결도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안 하고 있거나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런 상황이 되면 실제로 24조라고 했는데 계산을 내보니까 한기당 3조 7천억 실제로는 한 7조 4천억 정도의 총사업비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김종호 의원이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 금액이 이른바 중국이 외국에서 건설할 때 덤빙치는 가격보다도 낮다는 거예요 김종호 의원실 주장입니다 그러면 그 주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외교 성과를 과장하기 위해서 정부기구 또는 준정부기구를 동원해서 별의별 짓을 다 했다 또는 하고 있다 그걸 보여주는 거다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과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실제로 체코 가서 중요한 건 원전 수주가 아니라 산책이다 까르를 교를 강아지 데리고 산책도 하고 맥주가 맛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맥주 마시러 가지 않았나 이런 추측돼고요 이재용 그러니까 모욕적이잖아요 일국의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욕당하는 거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일본에 가서 오므라이스를 먹고 그렇게 감격하시는 분인데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에서는 정의선? 정의선이 안 가고 다른 분이 한 분 가더라고요 이번에도 재벌 회장들 다 소환입니까? 이해가 안 돼 체코 원전에 체코 원전에 지금 수주를 넣은 것은 한수원, 두산, 대우건설 세 곳의 컨설팅이에요 이재용, 최태원, 구광모 현대자동차 아무 관련이 없어요 왜 데리고 갑니까? 볼모 아닙니까? 볼모 같아요 한전 사장에 나가면 되잖아요 그렇죠, 두산을 데리고 가든가 대우건설은 지금 어디로 넘어갔는가? 잘 헷갈립니다만 이 네 사람 왜 데리고 와요? 이 네 사람들을 이제 선보여주는 거야 글로벌 기업 사장들 내가 데리고 다녀 나를 믿어 아니면 또 이분들 보고 술 따르라고 할 수도 있고 떡볶이 집 찾아다닐 수도 있고요 참 기가 찹니다, 한마디로 기가 찹니다 기가 차네요 하여튼 체코 원전 성공적으로 완수할 거다 확신한다라는 거는 물론 대통령 방문이라는 건 그 전에 다 조율이 될 테니까요 이런 식의 시나리오라면 이것도 역시 국회의 숙제로 떨어지겠네요 제가 짐작한데 한국에서 체코에게 어떤 당근을 주지 않으면 체코가 이 원전을 갖고 가야 될 이유가 없어요 당근이라는 게 앞서 김종호 의원이 지장했던 수출입원이나 무역보험공사를 통한 재정적 지원 또는 완전히 덤핑 가격으로 떨어뜨리는 거 왜냐면요 체코가 EU입니다 나토입니다 그렇죠 이게 원전이라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군사적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부분은 EU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EU에서 제일 잘 나가는 원전 수출 국가는 프랑스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토입니다 나토는 뭡니까 결국은 미국의 영향력이 군사적 영향력이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원전을 수주하겠다고 했다면 뭔가 의심의 눈초대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원전이요 핵발전이고 사실 여기 폐기물을 아직도 인류가 처리할 기술을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제 탈원전 또는 원전 문제를 해결해 나가자가 문재인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하나의 국정기조였잖아요 윤석열 정권은 왜 이렇게 대놓고 거꾸로 가는 거죠?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 했으니까 그냥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니까 촛불혁명 이후에 대한민국에 보수가 없어요 보수 정체성이 없어지고 대신 그 흐름들 속에는 민주당과 민주진보 계열에 대한 증오감이 남아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저 사람들에게 대해서 반대로 가야지 라는 것이 내 정체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초반에 이야기했던 이렇게 윤석열을 싫어함에도 왜 그러면 윤석열 지지도가 저 정도 나오느냐 민주당 싫어했으라고 봅니다 아니 홍준표 씨가 추석 때 문재인 대통령 딸 관련 수사 가지고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문재인이 감옥 가는 건 좋은 일인데 딸한테 용턴 몇 푼 주어진 거 가지고 수사하냐 치사하게 이런 증오감이 표현이죠 그렇죠 이건 더 조롱하는 거잖아요 더 자극적으로 대구 시장이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차기 대권 주자여서 그런 겁니까 둘 다 합니까 그게 보수의 흐름에 있는 분들의 인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민주당이 집권하면 안 돼 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은 싫은데 윤석열을 쫓아내면 민주당이 바로 집권할 것 같아 홍준표 시장이 그런 이야기 대놓고 하잖아요 그런데 대구 경북에서는 통할지 모르지만 전국 선거에서는 안 통하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협소화되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협소화의 길을 간다 증오 때문에 앞을 제대로 못 보고 있는 상태라고 얘기해도 대충은 맞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박근혜 탄핵 등으로 인한 증오 네 박근혜 탄핵에 대한 증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종북이라는 오해가 저는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박진영 선생님하고 말씀 나누다 보면 늘 시간이 금방 가서 벌써 끝내야 됩니다 네 감사하고요 구독자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주변에도 좀 권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픽스의 마키아벨리 함께 보도록 권해 주시고요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왜 아직도 3년간 같은 통신사 인터넷 계속 쓰고 계세요? 인터넷 가입 시 48만 원 교생 경송 시 주거의 때에 주어집니다 인터넷 비교 통해 인터넷 가입하고 지인에게 공부해 주세요 지금 하는 거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으로 3초 만에 담당한 거 비교해 보세요 인터넷 비교 비교원 원플러스 한우로 고급지게 회식하자 경성 한우 400평 규모 550석 규모의 웨이팅 없는 한우 맛집 경성 한우 매일 직접 작업하는 신선한 한우 가격에 놀라고 품질에 또 놀란다 경성 한우 네이버에서 직전 경성 한우를 검색하세요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침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보러가